명실상부한 강대국의 지위를 구축한 중국이지만 그 배후에는 외계인의 얽힌 음모도 숨어있는지 모른다. 구글 어스가 중국판 51구역이라고 불러야 할 수수께끼 시설의 모습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미디어 에이션트코드가 보도했다. 구글 어스를 사용한 탐색으로 지금까지 도 수많은 수수께끼의 위치와 시설 이 발견되어 왔다. 에이션트코드 의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국경선 근처 에도 여러 수수께끼의 물체가 발견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몽골과의 국경 부근 고비사막 속에 존재한다. 신강 위구르 자치구 쿠룸 지구의 일각 43도 04 51.75 n92도 48분 26.85초 n은 x자 두 개를 늘어놓은 것 같은 분명히 인공적인 모양이 떠올라 있다. 그것은 1.6에서 1. 킬로미터 사방으로 매우 거대한 것으로 바로 옆에는 건물도 있어서 누군가가 출입하고 관리하는 위치인 것은 분명하다. 음모롱기 유튜브 채널 서드페이스오프은 은 지난 8일에 올린 동영상에 이 시설을 포함한 중국의 수수께끼의 지형을 여러 개 소개하고 있다. 검은 물체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몇 겹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스톤 서클 같은 곳이나 사각형 안에 그물막 모양이 그려져 있는 장소 등 괴상한 장소가 사막에 다수 발견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의 정체에 대해 음모론자들 사이에서는 비밀 연구 시설의 일부 라고 생각되고 있다. x를 두 개 거듭한 것 같은 모양 과 사각형 내에 그려진 그물막 모양 등 이상한 모양은 ufo의 활주로가 아닐까도 추측되고 있다. 고비 사막에는 중국판 51 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외계인의 기술을 극비리에 연구하는 조직 시설이 존재하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도형의 정체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구글 어스의 팬블로그 구글 어스 블로그 에서는 이상한 모양은 의성의 측정 기기를 교정하기 위한 대상이며 스톤서클은 레이더로부터 물건을 숨기기 위한 실험이 아닌가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에이션트 코드 는 사막에 그려진 도형은 교정이나 실험용 치고는 복잡하고 너무 이상 하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는 고비 사막에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아니 어쩌면 숨기지 않고 있는지 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고비 사막에는 배제 만난 거쟁취 승리 만난을 이겨내고 승리를 쟁취 라는 도전적인 문자열 라인도 발견되고 있다. 중국에서 발견된 이상한 인공물들은 지금까지 기술을 독점해온 강국을 향한 우리도 같은 것을 손에 넣고 있다고 라고 하는 호소인지도 모른다. 세계의 힘의 균형 과 마찬가지로 외계인의 얽힌 음모 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지 도 모른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